2위 보겠습니다. 교차로 꼬리불기. 출근길,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주범. 분노 유괄자를 찾아 나선 카톡쇼 S. 지금 서울시내 출근길에 참여해 있습니다. 과연 이 출근 시간대에 우리들을 얼만큼 분노 피하느냐. 그런 운전자들이 많이 나타나느냐. 새해 말 모르겠나 봐요. 카톡쇼 S의 100% 리얼 현장 점검. 첫 번째 코스는 출근길 정체가 심한 서울 종로구 일대입니다. 네, 지금 위치는 여기가 보안동이고요. 여기가 끼어들기 때문에. 들어오잖아요, 들어오잖아요. 이 지점에서 끼어들기가 많이 있잖아요. 들어오죠, 주로 안 서고. 여기서 이렇게 서 있을 필요가 없어요. 왜 나가요? 여기 좀 잘 서 있는지. 조금 나가가지고. 아니, 이쪽으로 서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? 위에 너무 많이 서 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정체가 될 수 있다는 거죠. 아, 저기 또 끼어들어. 저런 분이 이제 양심불량이라는 거죠. 동 앞으로 가버리네요. 그렇죠. 동 앞에서 들어간다. 야, 저걸 완전히 불법이거든. 야, 저걸 완전히 불법이거든. 저장불 잡겠는데. 아, 이거 꼬리물. 아니, 아니, 아니지. 꼬리물. 보내줘야죠.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죠. 나 지금 들어가야 되는데, 지금. 아니, 그래도 보내주고 가야지. 말도 안 되는 거죠, 이거. 이러니까 싸움이 일어나고 도로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. 아니, 이건 누가 잘못한 거예요? 신호위반하고 자기가 잘못. 상황에 맞게 일을 하면서. 두 번째 코스는 꼬리물기 상습지역인 홍은동 일대. 여기서 이제 오른쪽에서 지금 들어오는 차들이. 아, 여기도 지금 사각형으로 못 들어가게. 사각형으로 있어요. 앞에 서 있는 차들이 있다고요. 아, 저기 지금. 또 아반떼 같은 경우 지금, 저거. 못 가고 있는 거예요, 이쪽 차들이. 이제 신호가 여기서. 반대로 켜지죠. 녹색불로 바뀌면 저기서 들어온 차들이. 그렇죠. 너희들도 아까 앞에 꼬리물기 해서 우리가 못 들어가지 않느냐. 우리도 밀고 들어가겠다고. 여기가 굉장히 그 3대 꼬리물기를 보여주는 증표가 있습니다. 저 신호등 저 사이에 보면. 네. 꼬리물기 금지 신호전수. 아, 저 표지판. 저는 표지판 처음 봐요. 그러니까요. 여기가 터졌죠.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. 제가 가야 되는데 지금 못 가고 있는 거예요. 이거. 꼬리물기로 인해 위험천만한 상황이 벌어지는 출근길 도심 도로. 지금 거기서 들어오면 안 되는 거 같아요. 티너를 하고 녹색불에 들어와야 되는데. 그냥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. 자, 우리 이제 서주셔야 돼요. 들어가면 엉키거든요. 불이 들어와 있다 하더라도 서주시고. 여기 봐. 진입금지. 아니, 앞에 눌렀으니까요. 자, 불 바뀌었잖아요. 들어갔으면 엉켜있잖아요. 여행도 있죠. 여행도 있죠. 에두시에 살 때는 다 이해하고. 내가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복잡한 곳에서 이렇게 움직이면서 경제활동을 한다. 참아야죠.